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김형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문정권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괴하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하여 이미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해서 협정 파괴를 중단하고 즉각 연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왜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요한지 또는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대수장뿐만 아니라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까지도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저처럼 오만하게 마치 자기들이 국무위원이냐 행동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 독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급기야는 탈북자들을 청와대가 지휘하여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내려다 기자들에게 들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의 차장이 전방 대대장과 직거래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건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안 봐도 지소미아 파기 결정도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안보실 1, 2차장이 무시하고 국가안보실장을 내세워 저지른 농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던 19세기 말 조선이 일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친 러시아 정책을 펴자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질렀습니다. 논란 고정은 일본의 위협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정사를 봤으니 이른바 아오간 파천입니다. 파천이란 임금이 도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 가는 것을 읽혔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피난 간 곳이 다른 나라의 공사관이었다면 이것은 피난이 아니라 망명인 것입니다. 어찌 그리 고정은 선조 임금의 용렬함을 빼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조 역시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평양으로 그리고 의주로 피난을 갖고 의주에서는 중국으로 내부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부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붙는 것을 의미하니 이 역시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데에는 아오간 파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는데 영국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1년 동안 정사를 돌보았으니 영국은 조선을 러시아와 한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1904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심했을 때 일본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강의 발틱 함대를 일본이 대한해업에서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영국이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 역시 가스라 테프트 밀략을 맺어서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양해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14년이 지난 지금의 한번도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현대판 아관파천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이탈하여 북중러협력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가장 경계하는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확실시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존재를 지울 것이고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서 제외된 한국에 미군을 굳이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47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에게 동맹이냐 자주냐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이 한미동맹의 폐막을 예고하는 서곡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과 마주해야 합니다. 114년 전 대한제국이 강요받은 을사보호늑약의 현대판 이름인 연방제 통일의 그림자가 어린 걸입니다. 핵을 보유한 북한에 고개도 들지 못하는 남쪽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판문점의 굴력이 보이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한일합방과 같은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이 대호각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안보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요구를 담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 및 즉각 연장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2019년 11월 13일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기에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이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이에 대수장은 반일감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으로 국난을 자처하고 있는 문 정권에게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11월 22일 이전에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는 파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11월 23일부로 종료되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제공하던 북한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로 우리의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정보 교류마저 중단된다면 북한군 동향 파악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파기할 것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이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삼각 안보의 발팔이다. 지소미아의 가치는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공역 침투를 경고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합방어수단이며 군사정보 공유의 한 축이다. 지소미아는 자유통일 이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며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군사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유지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소미아를 즉각 연장하라. 지소미아의 가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안보의 상식이 되었다. 지소미아를 폐기하자고 하는 자들은 적을 편드는 간첩이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안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이적 무리들이다. 무지와 독선으로 국익과 안보를 파괴하고 있는 주사파 정권은 즉각 참여하고 국가 안보 정책을 북한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전향시켜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건의하고 만약 지소미아 연장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사의를 표명하라. 셋째,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적 행위이다. 지소미아 파기를 가장 바라는 집단은 북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과 우방국이 만류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불안해하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적을 잃었게 하는 이적죄에 해당한다. 거기에 더하여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국고 손실죄가 추가될 것이다. 문 정권의 지소미아 파기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수장은 문 정권의 이적죄를 고발하고 정권 퇴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상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고 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성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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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